제가 보니까 MBC 편의 중계의 왕중왕전 우승자씨입니다. 네. 네. 어우 저는 그 상사왕과 그 노래 듣다가 와 너무 울었어. 감사합니다. 짧게 한 손으로 딱 지금 하고 그러면 맛보기로. 박수 한 번 주세요. 기다리던 봄이 오고 있는데 이리 나를 떠나와 긴 긴 겨울이 모두 지났는데 왜 나를 떠나가오 네. 요리 끝났죠. 여드렸습니다. 가슴을 후려판다. 감사합니다.